랭크에서 장청수 한번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헐 디바 목소리 너무 좋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위도우. 페넬이 팔아있어요. 아 진짜 저. 저 뭐야 수비 저기. 아 터르비언 진짜 개패고 싶네. 아 아 아씨 진짜. 위도우 있어 위도우. 아 뭐야 조갑 왜 이래. 너도 맥클이잖아. 탱커 없죠. 아 뭐야. 아 저 미쳤나. 저 라인알엑스 들어갈게요. 진호 형 뒤에서 일해. 오케이. 저거 정리해줘. 후탑. 아 왜 안맞아 여기서. 정리했어 내가. 기다려봐 나 지금 실드 벗어줘. 하고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제가 쳐 드립. 오케오케오케. 나 궁원 나 궁원. 자 이제 실드 해줄께 앞으로 가요.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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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오른쪽에. 위에 팔아있어요. 여기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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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엘이. 엘이. 엘이 안쫘차. 가도 되긴 한데 뭐. 일단 잡아보세요. 10분에 가지고 쫓아가세요. 10분에 때리면 되는데. 제 막아줄께요. 하하하하. 박치겠다. 아아아아아아 남자의 싸움. 으아악. 으아악. 가가가가가. 티라고있다. 으아악. 여기 귀엽다. 잡았어 제압. 나이스. 그렇지. 어 나 티폴 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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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대로 나갈까? 그분이야. 포탑. 위쪽에 포탑 위쪽에 포탑. 어 이 쪽? 어 뒤에 뒤에 뒤에. 윤광로. 엘린 이 왼쪽에 저거 잡아주세요. 어디요? 뒤에 윤광로. 저것도 잡아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들어가해서. 천천히. 아니 뒤에 윤광로. 앞에. 앞에 뭔가. 아 위에다가 포탑 잡고 설치해서 보내네 우리한테. 오케이 힐러 제나타 있긴 한데 모자라 그치 한 명 더 있으면 좀 더 안전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아 제나타 빨리 와라 제나타야 힐 힐 힐 좀요 어 아 제나타 왜 힐 안해줘 아 답답해 아 아자 피 없는데 아니 나 펫 체력 37인데 힐 안해줘 코앞에 있는데 아 나 지금 개 잘하고 있는데 힐 한 명 해야겠다 그치 아 이 한 망이 더 있으면 좀 더 쉽긴 쫓게 제가 바꿔 볼까요? 아니 탱커는 탱커로 쓸거 위에 위에 타워? 무슨 타워? 타워 두개야? 아뇨 지금 우리 팀 리퍼가 거의 개똥 개똥 싸진 수준 아니 타워를 타고 오네 아 왜 나는 힐 안 되지 여기 앞에 써있어 써있어 잡았어 여기 앞에 요기 요기 잡았다 어떻게 죄송해라 위에 퍼터 여기 들어가야돼 지금 기회 같애 안쪽에 순간이동 안쪽에 순간이동기 안쪽에 순간이동기 안쪽에 순간이동기 갔어 아씨 쟤나타가 나를 힐을 안해줘가지고 나 어떻게 버틸수가 없어 이거 라인아르트는 서포터랑 함께하는건데 형 나 궁 한번만 잘쓰면 되거든? 그치 아 힐 드디어 받는다 아 나 리퍼 진짜 정맨 막아줄테니까 궁 써봐 써봐? 어딨어 너 여기 안쪽에 있어 들어왔게 지금 각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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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곧 깨져 곧 깨져 곧 깨져 잡았어 두건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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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자 쏠자 어 어 파라파라파라 파라 잡았어 저히가 그렇지 끝났다 나이스 아 아 어 좋았다 좋았다 다 잘했다 우리 다 잘했어 하이라이트 나올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아 아 아 키랜드 나도 어딘지 알 것 같다 막고 주여 패고 포 포 오오 지렸네 오 지렸어 진정 진정 이거 힐러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내게 세개 받은 시점에서 나 찍는게 나았다고 생각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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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순간이동기 파괴 두개는 뭐야 극혐이잖아 정말 줄사람이 없었나보다 왜 나 금메달 세개 따는데 그래 근데 그거 안나오고 이거 나온거 보니깐 저 금메달 두개 땀 나도 두개임 땅 그러면 이거 할래 아 라인하르트가 제일 재밌어 라인하트 제일 재밌고 일단 로드호즈 자리아도 재밌고 인정띠 맵이 넓으면 자리아 좀 별로고 여기 아래 여기 아래밖에 뭐야? 렌즈아는 뭐야? 라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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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탄도학 때문에 그런거같은 무클릭하는거같은 어 자리아 생각보다 디노소가 지노 뭐라했냐 아래 파마하고싶다고 파마? 맨 파마? 아래 파마 실제 파마요? 어 버거형처럼 되려고 와 개멋있어 이거 아이 예쁘다 이거 소주 방구잖아 부무형 이거봐 손 보여? 반죽 반죽 안 보여? 동결 피지리지 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자! 아 시버즈! 오여여여 오여여여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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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탑팀 깨줄 수 없으면 위에 한조 방벽 쿨 아니 포탑을 찌는데 뭔가 자꾸 포탑도 깨줘요 저 앞에 있는 집안에 있잖아 집안에 안 깨면 내가 깬다 이는 내가 죽어 내 머리통 깨야지 아니 왜 저거를 깨줘야되는데 우리 정크래쉬 없나? 저거를 많이 쳤는데 다시 찼어 저게 다시 그 채우는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다 오케이 천천히 나갑시다 야 제나타 공격 이루치면은 누구야? 잘가 구멍이 형 해줄게 오케이 앞에 이것 좀 깨줘 야 일로와 일로와 불쓴다 어 오케오케오케 길었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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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좀 불쌍있네 제나타 제나타 좋지 오 개잼있어 나 잘하고 있어 얘 딜 미쳤는데 원래 그래 제나타가 서포트중에 딜 가장 잘 나오지 위로 우리 나이스 나이스 구멍이 일로와 또 줄게 오케이 아아 죽었어 하하하하 어 그래 땅에 있어 그대로 차 몰구가 차 몰구가 천천히 차 몰구가 하하 내 부욕감은 끝나지 않다 메이는 얼음 쓰는 순간 나는 죽는거야 풀릴 때 맞춰서 어 뭐야 메이가 쳐가지고 못 잡았어 차 몰구가 참석하라 발 Pull 이 중 우출고 잡고 불 자 이가요 자 이 가 아 아 저기 안 죽네 나이스 형 죽었어? 아니 안죽었어 힐 포탑 가고 오른쪽에 포탑 두개있거든 좋아! 쿵 제대로 들어갔다 한조? 좋아 어디야 누굴 봐라 힝힝힝힝힝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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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엘린이 빼요 엘린이 빼요 죽어 괜히 죽어 괜히 죽어 빼요 막아줄께요 빼요 거기 한 손 있어요? 괜찮아요 빼요 지금 빼요 불러요 엘린이 나한테 해줘 나한테 천천히 갈께 이번엔 천천히 어씨 아 이건 죽었다 어쩔 수가 없다 실드가 없는 타이밍이었어 한 번만 밀면 되잖아 그렇지? 어 맞아 맞아 궁 있어 궁 있어 너 궁 나랑 같이 쓰여 나랑 같이 어? 죽었네? 나 구슬을 못차 나 뒤로 가서 궁 준비할께 궁 깎을께 아니 형 우리 아직 너무 멀어 지금 일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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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밀고 있을께 차 밀고 있을께 아니 뒤에 한조부터 잘라야돼 봤는데 봤는데 이게 난 이미 여기 차에 붙었어 밀고있거든 어디야 못가 저기를 한 번으로 해야지 어우 내 앞에서 또 죽었네 이만 재밌는 놀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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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로 위험해 거기 위험해 어? 적어도 dernier 아 제발 솔져야 깨 됐다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아아 끝났다 와우 나이스 같이가자 어 혼란을 쓴다 밀었어 아 근데 얘 맞네 받을 것 같았어 여기서 미쳤건데 아 이거 설마 그 흘러올 수 있는 그 장면이구나 와 대박이네 페릭 페릭 왜 힐러 안드냐 개빡치네 힐러가 안되면 행거같이 4명인 사람이 주지 와 근데 힐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응? 날 안주네 안되겠구만 힐러로서 미흡하다 하아 아 재밌었다 오늘은 요까지만 깔끔하게 행마 갑시다 아 뭐 행마이야 방금 하니 행마 이었어 어 아 맞아 그거 까봐요 상장 평소에 아 프로젝트 вес이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